할렐루야!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 강남중앙침내교회 새벽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93페이지고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얻은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진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다 받으시고 물 위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시면서 성령이 피둘기같이 임한 모습을 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친히 인증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잇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험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 동안 금줄이신 예수님. 원하시기만 하면 돌이 떡이든 뭐든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라고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떡이 아니면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라는 대답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아멘. 뭐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강남성전에서 초등처에서 사역을 할 때였어요. 예전에 집안에 경조사가 있으면 다들 그렇게 떡을 돌리셨잖아요. 떡을 돌리시면서 이렇게 부서에도 봉사하는 부서에도 떡을 이렇게 돌리곤 했었는데 당시 초등처 부장님의 가정에 경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1부의 배가 마친 이후에 초등처실에서 다 모여서 초부장단 회의를 쭉 하는데 경조사가 있으니까 떡을 다 돌리고 공개해 주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나눠서 1부의 배우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아침 겸 간식 겸 하나씩 다 먹으면서 초부장단 회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신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목사님이 올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초등처에 주신 하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로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그 올해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굉장히 공개해 주신 그 떡 공개해 주신 부장님도 굉장히 민망하고 먹고 있던 저희도 굉장히 민망하고 굉장히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라고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고등처에 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이런 문구로 도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 바이블, 노 프렉퍼스트.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아침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아침밥도 없다. 라는 결단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막 아이들을 도전했는데요. 그럼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목사님 저는 아침밥을 안 먹는데요. 굉장히 좋은 체질이군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이 없이는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내가 나에게 절하면, 마귀 나에게 절하면 네가 보는 천난만구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권세와 영광에 대한 시험이죠. 그때 예수님은 기록된 바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을 누구신지를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권세와 영광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에 계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새벽 식구들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섬길 뿐 하나는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 그리고 여러분 속한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에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만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귀한 새벽 식구들 내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도 권세와 영광 물질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의 삶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 있다면 그 세상의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앞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선주의 그리고 예배 우선주의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삶으로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당하신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예루살렘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때 10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입증해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는 신명기 6장, 16장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세 가지 시험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였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듣고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기록된 바. 기록된 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마귀와의 싸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당연히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그 성립이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만으로도 마귀를 물리칠 충분한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라는 놈 얼마나 치독한 놈이냐면 우리의 부족함들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나의 약한 부분을 공격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받아보셨어요. 나의 약한 부분, 이 부분 약한데 하면 어김없이 마귀가 그 부분을 틈타서 공격하고 우리 주님은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마귀는 틈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듯이 우리의 틈, 빈틈을 찾아서 어떻게 그렇게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그렇게 틈을 타고 공격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루 전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민이며 삼길자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얕잡아보고 내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아휴, 마귀 따위야. 내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지. 마귀와의 싸움, 아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한 사람 열이면 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마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삼아 싸워야지만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수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미라. 보통이 아니니까 잘 준비해라. 전신갑주 꼭 취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막으며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기 위한 필요 조건들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격하는 무기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무기삼아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새벽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삼아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나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멸류관 얻기까지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기삼아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알아야지 그냥 뇌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통해서 알려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있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항상 결단하는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통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필사해야지 나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나아가야지 라고 결단하셨던 그 결단 오늘 며칠인가요? 14일이죠. 14일 많이 무너졌을 텐데 작심 3일 좋습니다. 3일에 한 번씩 작심하면 되잖아요. 300번, 320번 작심하면 되듯이 여러분 새해 작심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 꼭 읽어나가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특별히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새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세 가지 시험 당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2022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나를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를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나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기도 제목 들고 나오셨을 텐데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이름 한번 크고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